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열고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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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쁘다 너무 이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됐냐면은 봐봐요 여러분 보여요? 깃털 같죠? 얘 곰팡이인데 흰색 흰색 곰팡이가 생겨서 그래갖고 이게 약간 날개 비슷하게 이쁘지 않아요? 여러분? 솜털 같지 않아요? 솜털 솜사탕 같잖아 하얀색 솜사탕 같죠? 응 이렇게 생겼어 봐봐 감사 이렇게 사랑했어 어 에이 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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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얘가 아까 쟤는 막 깃털처럼 막 풍성히 뭐가 올라왔잖아 근데 안 보이나? 얘는 뭐예요? 까매 봐봐요 어 완전히 무슨 암 뭐 이런 것처럼 까매